지금부터 오늘 제가 맡은 주제 농산업 마케팅에 대한 종합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산물 유통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도 그쪽으로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평생이 지금 20년 넘게를 연구하고 이렇게 박사학위 받은 후에 마케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해오면서 농산업 마케팅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마케팅이 왜 필요할까요? 결국은 그거 했잖아요. 앞에서 말했습니다. 역시 공급과 수요 문제였다. 공급이 수요가 많을 때는 굳이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어요. 먹을수록 많으니까 생산만 많이 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공급이 많아지는 구조가 되면서부터. 그리고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또 넓어졌다고요.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요인들. 그러면 마케팅의 시대라고 말하고요. 제가 유통 전공하면서 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농삼 유통 구조를 혁신하겠다. 그렇지만 계속 어려운 게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괴핵 경제를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양파 가격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양파를 심으려고 하니까 양파 심지 마세요. 말을 못하는 구조잖아요. 자본지사예요. 이러다 보니까 유통 구조 혁신하는 게 참 어려운 구조였고 결국은 농업인이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서 브랜딩이 되지 않았던 게 참 문제의 의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브랜딩이 되면서부터 조직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참생코르박 농장. 그러면 호박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판매도 하게 되고 가공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딸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장목바 만들게 되고 장목바 만들어서 상품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호박의 종류가 수없이 많더라. 그 많은 거 가지고 뭐랄 거냐. 체험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동네 마을 체험을 한번 하기 시작하고. 그럼 이게 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화 그러면 규모의 경제, 규모를 키우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직화의 수익 모델은 뭐냐면 범위의 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생산만 했던 조직이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같이 조직화를 하면서 가공을 같이 조직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체험을 같이 조직화 한다든지 이런 범위를 넓혀가는 조직화가 있거든요. 그 범위를 넓혀가는데 우리는 농촌망을 종합기발사업하면서 그런 걸 해요. 농촌망을 종합기발사업하니까 그러면 그런 범위를 해보자. 그래서 가공도 하고 체험도 한번 해보자가지고 50억, 70억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사업기간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커뮤니티센터 멋지게 지워놓고 경기세를 못 내는 마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경영의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단감 농원이라면 단감 창원의 단감 농원 같은 경우는 단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체가 중심이 돼서 뭐라는 거예요? 체험사람 오게 만들고 그 상품을 OEM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다양한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주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은 판매다. 물론 세일즈가 일부분이에요. 하지만 마케팅은 판매라고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시장을 창출하는 거. 거기 확대하는 것이 마케팅의 역할이다. 저 사람은 제품은 별로인데 마케팅만 잘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소비자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제품이 따라주지 않는 마케팅은 있을 수 없고 마케팅은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포피 전략. 제품이 따라줘야 되고 유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설정을 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판매 촉진 포피죠. 네 가지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 뭐래요? 아까 그랬죠? 오이를 팔다 보니까 장아찌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한 번 농장에 오고 싶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고객의 평가를 계속 듣는 순간 내가 변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은 농산물 시장을 창출하는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어떻게 하면 시장을 창출할 것인가. 고객의 한 면을 더 만드는 게 마케팅이다. 고객의 한 면을 더 만드는 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로 마케팅은 제품 그 자체이다. 그러면서 그것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게 내가 했던 과정 하나하나도 가치를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 높여가는 것 자체도 그러면서 그걸 같이 고객의 소통하는 문제. 마케팅의 영향이고. 그 다음에 결국 뭐예요. 마케팅은 브랜딩. 브랜드. 디자인 문제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마음속에 내 뭐예요. 내 자신을 심어줄 거냐. 고객의 마음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끼리 알았다는 문제가 아니고 한 명의 고객이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삼색골 호박 농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계속 정보를 올리니까 고객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호박 아저씨. 호박의 아저씨 말대로 몸에 좋다면 쉽게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호박 미인 되고 싶어요. 실체의 브랜딩 호박 아저씨. 호박의 아저씨 말대로 몸에 좋다면 아저씨가 계속 말한 거잖아요. 호박이 좋다고. 쉽게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공상품을 만들고. 마케팅은 계획이에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수업 시작하면서부터 뭘 했어요. 계획을 수립했다고요. 계획.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자. 이렇게 뭔가 소개. 상품 소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케팅은 고객과 소통하는 거다. 관계 마케팅. 관계를 맺는 문제라는 거. 그리고 마케팅은 선택과 집중. 고객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다.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이에요. 호박 아저씨라고 하는 거 같이 소비자의 마음속에 그러면 딱 호박 그러면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3년 호박령이 떠오르는 거예요. 5위 그러면 공항령이 떠오르는 거고. 그런 것 같이 고객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다. 농사는 마케팅하면 윤석열 박사가 떠오르으면 좋겠어요.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 요청을 했겠죠. 그런 것 같이. 하나의 브랜딩이라고 이거. 그 다음에 마케팅은 고객에게 돈을 지불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다. 이유의 근거한 선택이론이거든요. 왜 돈을 지불하면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한 거다. 그 다음에 마케팅은 고객을 만나는 플랫폼. 플랫폼이 정거장. 정거장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뭐예요?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 네이버라는 플랫폼. 유튜브라는 플랫폼. 인스타라는 플랫폼.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그 다음에 로컬 푸드라는 로컬 마켓이라는 플랫폼. 백화점이라는 플랫폼. 만나는 장소. 이것을 관리하는 게 마케팅의 영역이다. 그 다음에 마케팅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브랜드 스토리다. 스토리로 전달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내 농장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마케팅이다. 마케팅은 결국은 해보면 우수고객 관리예요. 우리가 팜파티를 한다든지. 제가 팜파티를 2008년도에 처음 제안했거든요. 그때도 뭐였냐면 그냥 아무나 불러오는 게 아니라 우수고객들 한 번, 1년에 한 번이나 초대해서 집에서 팜파티 한 번 해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리. 결국 우수고객 관리예요. 우수고객. 우수고객들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은 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거다. 꿈. 나의 비전이 무엇이고 내가 하려는 게 무엇이고. 제가 경기자들 만나면서 참 많이 만나는데 만나보면 계속 저는 무슨 일을 하냐. 박사님 앞으로는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싶고요. 앞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싶고요. 이렇게 해보고 싶고요. 내가 딸기를 가지고 어떻게 한 번 해보고 싶고요. 계속 자기의 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 판매 활동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다. 내가 판매하지 않아도 찾아오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마케팅에 대한 거고 브랜딩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2시간이 걸쳐가지고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동안 현장에서 해왔던 것들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론적인 마케팅 교과서에 나왔던 것을 현장과 같이 접목시키면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케팅의 핵심은 바로 오늘 한 줄을 나왔다고 요약한다면 고객은 정보를 알면 가치가 높아진다. 아마 이 한 줄일 거예요. 고객이란 말이 더 많이 이슈가 될 거고요. 그럼 그 고객이란 말에 가치는 온전으로 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정보라는 게 들어있고 정보의 플랫폼들은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고객과 소통하면서 나를 차별화시키는 농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윤석열 박사 현장TV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도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 농산업 마케팅 가치차별화 전략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